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2월 17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두 번에 걸쳐서 미국의 유명하다고 해야 되겠죠. 유명한 탐사 전문 기자인 그리고 고령인 8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이모어 허시가 작년 9월 말에 있었던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광 폭파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이런 게 폭로 기사를 실었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추가로 관련해서 추가 제보가 노출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해요. 세이모어 허시 이 사람이죠. 37년생이고 아까 말씀하신 37년생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카고 출신의 현재로서는 현재는 85세이고 탐사 전문 기자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언론 분야에 있어서 노벨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퓰리처상을 그래서 그걸 수상한 것이고 지금 이제 관련 보도를 제가 다루는 것도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전력에 대한 과거 행적에 대한 그가 한 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첫 시도도 아니고 과거에도 이것과 준하는 비중을 가진 그런 폭로 기사들 실은 바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론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 퓰리처상 수상은 마일라이 참사보도라는 참사라는 68년에 남 베트남에서 있었던 당시 미군이 이제 베트남전 개입돼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미군에 의한 참사를 보도한 것으로 퓰리처상은 그때 이미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베트남 반전운동을 촉발시켰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사를 터뜨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오래 전이죠. 그때가 69전도에 그랬으니까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이런 점은 우리 언론인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드문 기자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 같아요. 한 끈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가 소개했던 세이모 허시 이름도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과스관을 폭파했냐라는 폭로기사고 이게 2월 8일 날 실렸고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조금 논란이 커지고 있죠.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는 애써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거 지금 좀 러시아는 당연히 말할 말이 많은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가 벌써 이제 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의 날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 스파이 열기구권으로 문제가 됐던 중국도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두고 봐야 될 사안이 얼마나 커질지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헬싱키에 있는 한 신문에서 헬싱키 타임즈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서 관련 기사를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면서 이 세이모 허시 기자의 전력 과거에 그가 했던 폭로기사들을 중요한 것만 모아놨더라고요. 그 여러분하고 충분히 한번 공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전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어떤 일에 관여되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5개 정도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일라이 참사 이야기입니다. 500여 명이 사망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게 민간인이고 유아, 젖먹이도 있었고 미취아가동, 취아가동, 그리고 많은 여자들 그리고 집단성 폭행, 그리고 시체 훼손 그것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마일라이의 참사고 그 다음 2004년도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부그라비아 고문 이런 내용인데 제목은 뭐냐면 당시 이라크에서 군 감옥에서 대부분 잡힌 사람들은 이라크 사람들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고문을 가했다. 이런 부분을 폭로를 했죠. 이걸 해가지고도 폭로를 해가지고도 조지 포크라는 상을 받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고 초기에는 항상 부인했죠. 왜냐하면 정권이 이런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이 폭로 기사 가서 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사건을 보면 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 기자의 말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힘이 한 개인의 힘이 지금 이런 허시 기자의 힘이 과연 바이든의 부인과 부정하는 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것과 저울 때 올려놨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노출됐을 때 양쪽의 정보가 다 어디에 무게중심이 질릴까 둘 다 미국 사람이긴 한데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마일라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자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허시 기자가 폭로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문제로 인해서 군 법정이 열리는데 이상한 낌새를 이 기자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파헤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이 커지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앞에 이제 중년 여성 보면 왼쪽에는 초등학생 아이 오른쪽에는 엄마한테 안겨있는 한 4, 5세 정도의 남자아이 남자아이 뒤에는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죠.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고 이 사진이 찍힌 몇 초 후에 이 사람도 지금 사살됩니다. 이런 사진 중에서 제가 참혹하지 않은 사진을 뽑은 거예요. 또 유튜브에서 문제 제기할까 봐. 그런 것이고 저 여자가 온맹무새를 가다듬고 있는 것은 성폭행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 찍기 전에. 이런 내용은 법정에서 정언된 내용이에요. 확인된 내용들이에요. 사망자가 500명 이상 나왔었죠. 이 중에 좀 자극적이라면 자극적인 부분은 또 참혹하다고 하면 참혹하다고 할 부분. 왜냐하면 그 사진을 일반적으로 다 못 보여드리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점먹이를 먼저 살해하고 점먹이 엄마를 옆에서 완전히 생폭행했다. 집단. 그리고 시신을 훼손했다. 이런 사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일라이 참사의 사진이고 이게 허시 기자가 관여했던 부분이에요. 그거 아주 젊었을 때. 69년도니까 벌써 지금 50 50 한 3, 4년 전이잖아요. 아직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보면 98년도에 보면 파키스탄의 핵 개발 관련해서 폭로 기사를 쓰는데 이때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파키스탄은 그 당시 아마 핵을 보유하고 있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북한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아,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개발 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핵 보유국이죠, 파키스탄은. 북한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터뜨렸는데 처음에는 회의적이겠다.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거의 사실임으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번째는 CIA가 75년도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한 거. 우리말로 하면 뭐 그런 거죠. 뒷조사 캐고 뒷조사하고 또 블랙리스트 만들고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75년도에 했고 87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라는 거 이거는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 이게 뭐냐면 콘트라가 뭐냐면 콘트라 반군이에요. 그 당시 니카라구와 정부를 무너뜨리고 싶었죠. 미국 정부가. 그래서 그 반군을 지원한 건데 반군을 지원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때 이란 다음에 이미 적대국이었을 거예요. 이란의 무기를 몰래 팔아서 만든 돈으로 그 나라 방군을 니카라구와 방군을 지원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료 기자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걸 다 까발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파이플라인 폭파 결정은 바이든이 내린 거잖아요. 바이든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바이든이 물러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번 것은 어떻게 밝혀질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건 나 이겼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모두였어요. 그리고 또 이를 지금 버린 거죠. 추가 제보는 스푸트니크에서 스푸트니크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 사람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사람 존 더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흥미진진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이따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사안들이 뭐냐. 추가 제보를 한 사람은 그 기자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자들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이모어 허쉬 이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안은 이건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제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반드시 부탁을 받고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알지만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출구도 없고 나 현재 옳지 않으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기에는 내 개인이 너무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자가 한 직업이 탐사기자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보를 누가 했느냐. 존 더건을 통해서 한 제보인데 존 더건이 이걸 스푸트니크에 또 알렸다. 이러던 거죠. 전 미국 해군 병사 아니면 장교 그것은 모르겠지만 해군에 총수했던 사람으로도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제보의 신뢰성을 위해서 존 더건한테 여권 사진도 여권 사본도 보내고 군 신분증 사본도 보내고 지금 작년에 이게 이제 발티케에서 20여 년째 지속되어 온 연합훈련 중에 이걸 한 거잖아요. 폭탄 설치를 그 훈련에 자기가 투입해서 같이 찍은 사진도 같이 동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에 보면 그 잠수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추정 큰 데는 이 제보자 또한 잠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인 복장을 한 잠수사들이 헬기로 이동해 왔는데 민간인 옷이 군인 옷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테러리스트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이스라엄드에 오니까 미국은 장성이 미 육함대 장성이 이스라엄들을 마중을 했고 그들이 장비를 가진 것 중에 MQ-22, 29, 29 리브리드도 있었다. 이건 아마 그 당시 장비인 것 같아요. 심해 잠수사들이 쓰는 장비 그 외에 의문의 박스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물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는 그 박스가 없어져 있더라. 이게 폭탄을 실은 박스가 아닌가? 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 외에 해군용이 아닌 해군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장비가 아닌 상당히 고급 장비를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그 당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폭탄을 장치하기 위해서 연례연합훈련을 활용하되 새로운 작전, 훈련을 넣었죠. 뭐냐? 가짜로 물속에다가 기례를 부술하고 그 기례를 폭파하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민간인 복장의 사람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작 포트를 타고 그 사람들이 향한 곳은 그 작전이 시행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갔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서 살펴본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제보한 사람은. 그러고 나서 물속에서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 같이 돌아왔을 테니까. 물속에서 6시간 이상 있었다. 여기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잠수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번 더 확인을 했는데 6시간 이상 물속에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장비를 쓰더라도 개인 장비를 휴대해가지고 심해 잠수를 하는 경우에 이때 그때 작전 수심이 80m였어요. 3시간에서 5시간이 최대치다. 이런 느낌에서 의문을 제기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는데 물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6시간이 이미 지나있더라는 거예요. 3시간에서 5시간을 최대로 넘지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아까 가지고 있던 의문의 박수도 없어진 상태였다. 이렇게 새로운 제보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보 내용이 재미있는 것은 이 제보 내용이 지금 세이모 허시가 한 이야기랑 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일치하죠. 일단 그 훈련 때 연합훈련 때 하기로 했다라는 거 시기도 일치하고 작년 6월 15일이에요. 이때가. 6월 달에 그 훈련을 했고 끝부분에 장착을 했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도 일치할 뿐더러 지금 이야기한 물속에 오래 있었다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 사람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이모 허시가 이하이한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때 가스관이 폭파돼서 가스가 새는 장면이에요. 이때 하늘로 그냥 날아간 메탄가스가 자그마치 15만 5천 톤의 메탄가스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MQ-29 리브리드라는 장비예요. 이때는 시제품이 나왔을 때 같아요. 이게 여러 해 전이에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장소에서 잠수부 훈련 장소에서 지금 시험 착용해서 미 해군이 시험해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비를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작년 6월 15일에도 그리고 그 잠수부들이 원래 있던 곳도 이 기지예요. 지금 사진이 찍힌 이 기지. 이 기지에 있다가 이 잠수부들이 지금 발티케로 이동해서 작전을 한 거예요. 이것이 MQ-29 리브리드라는 잠수 장비다. 그리고 제가 그전가요. 허씨가 베를린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잠수사들이 천천히 부상해야 한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질소가 원무에 많이 농축이 돼있잖아요. 왜냐하면 물속에 기압이 높아져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한 80%가 질소입니다. 78%인가. 그것까지 허파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몸속에 질소가 같이 퍼져요. 그런데 수심을 갑자기 확 올리면 이 질소가 한꺼번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리 막 온몸에 다 퍼져있는 조직에서 우리 왜 이렇게 캔 탄산음료에 탁 까면 갑자기 흔들었다 땀면 거품이 팍 나는 거 있죠. 가만히 놔뒀다가 땀면 괜찮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물에서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이게 체에 허파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에 녹아있던 질소가 거기서 그냥 거품이 생겨서 혈관을 막 막 막는 거죠. 이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잠수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6시간 이상 걸렸다. 만약에 올라왔다. 그것도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통상 본인들이 하는 작전 지침과는 너무 다르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허시의 인터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운데 올라오는데 감압실을 갖춘 감압실이라는 것은 그런 질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챔버입니다. 챔버. 우리 옛날에는 연탄가스 마시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병원에 가끔 있죠. 노르웨이 공격 잠수함을 이용했다. 이러면 6시간 이상 머물러는 게 이해가 돼요. 그들이 감압을 가운데 공격 잠수함이 감압실을 갖춘 공격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압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질소를 제거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리로 올라왔다. 그래서 6시간 이상이 가능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게 자 그리고 이거는 그런 전 미 해군 병사 또는 장교가 제보한 것을 스푸티크에 전달한 존 덕은이라는 사람이에요. 76년생이에요. 76년생인데 당연히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상황을 처음 알게 됐죠.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밑에 보면 디지털 홍길동이라고 적었는데 이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재밌어요. 현재는 뭐냐면 미국 시민권자 맞아요. 시민권자 맞고 유튜브도 하고 또 컴퓨터 관련 회사도 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살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에 정치적 망명을 했어요. 친 러시아적인 인물이면 분명하죠. 그리고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 한 일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사람은 아주 뭐 배신자 이렇게 돼 있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런 기사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미 해병대에 복무한 경객이 있어요. 해병대를 나왔으면 미국 경찰이 돼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경찰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내부 비기 같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까발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손해를 보게 된 측에서 경찰 조직이 있죠. 거기서 이 사람한테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그냥 옷을 벗고 나가서 이런 거 있다. 양심선언하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반격을 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 이제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웹페이지를 개설해서 전 미국에 있는 경찰들이 자기한테 제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나 같은 일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니. 부도독한 일을 하고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도 시스템에서 배제될까 봐 숨죽임에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런 걸 해요. 라고 반조직적인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자꾸 커져요. 그렇게 되니까 안중에는 어디까지 이 사람 그 과정을 하면서 더 암울한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자기를 러시아 해커로 변신을 해요. 변장을. 이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어붓아버지 밑에서 크는데 그 어붓아버지가 인도 사람이고 컴퓨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 이 무렵에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정부 기관을 뒤지면서 상대방한테는 러시아 해크가 했을 법한 일을 벌이면서 러시아 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엄청나게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민한 정보 또 부조리한 정보들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FBI가 이 사람을 8년인가 쫓아요. 일단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FBI가 이 사람을 급섭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비행도 배워서 비행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비행기로 캐나다로 탈출을 했더라고요. 소스는 여기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틀린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위키피자 같은 데 있지는 않아요. 비행기로 탈출을 캐나다로 해서 국경을 넘었는데 세관 통과 없이 캐나다한테 설명한 것은 내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비상착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착륙을 해요. 착륙 허가를 받고 시골 비행장에 내린 다음에 산으로 숨어버려요. 그다음 토론토에 나타나서 유럽의 모처럼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러시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명칭이 딱 맞겠다. 그런데 디지털 홍길동이다. 자, 오늘은 발티케의 가스 파이플라인 미국이 파괴했다는 그런 폭로 기사를 쓴 허시 기자의 폭로 이후에 추가로 나타난 등장한 제보 그리고 그 새로운 제보가 기존의 허시 기자의 폭로 기사와 상당히 일치한다는 부분 또 그 기사를 제기했던 좀 재미난 미국의 망명객 존 더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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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